안녕하세요. 판례원 법원장비의 판변TV의 판변정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원 법원 행정 집행유예와 취업 제한 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은 2022주 44354 판결입니다. 사건은 거부처분 취소이고요. 원고는 취업자입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고 상고인인데, 원래는 원고가 이겼다가 법무부가 상고로 해서 파괴한다고 해서 결국은 취업이 제한된 거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원고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거부처분이 맞다고 한 거죠. 원고는 금오석유화학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 재직 중에 특견법 배임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서 2018년 11월 29일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26일 날 금오 TNL의 금오 미스의 대표이사로 중임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고는 2019년 3월 29일 날 금오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또 중임이 됩니다. 그런데 특견법 시행법상, 시행역상, 회사들은 모두 원고의 취업 제한 대상 기업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특견법 배임이 바로 이 회사들에 관한 배임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 대한 특견법 시행역상,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시행역상에 취업 제한 대상의 기간이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취업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취업 승인을 할 수가 있죠. 취업 승인, 그러니까 대상 기업체를 하더라도 취업 승인을 하면, 허가를 받으면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승의 통지를 받습니다. 불승의 통지를 받으니까 이걸로 거부가,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재량에 의한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취업,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아직 취업 재상이 아니다. 대상 기간이 아니다. 제한되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된 거죠. 그러니까 취업 승인이 부여돼서 지금 취업을 소송을 하겠는데 그 거부 행위의 당부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실은 이 사람은 취업 대상자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취업 제한 기간의 적용의 단서에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나 예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종기만 규정한 거냐 시작과 종기를 규정한 거냐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기만 규정한 거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 2년까지 여기까지가 시기가 종기가 된 건데 시기와 종기를 규정한 거라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만 취업 제한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기사니가 종료일을 모두 규정한 거다. 따라서 원고 위법의 미비나 공백을 원고에 불리하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 승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2018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에 집행유예 기간 5년이 종료되죠. 그런데 문제는 19년에 지금 대표자로 중임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시기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2년 동안만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이지 2019년은 아직 제한이 안 됐다고 해서 원심은 원고 승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취업 제한 대상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 시작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 확정된 때고 시기를 규정을 만약에 한 거라면 선고위와 집행유예가 모두 2년만 지금 제한된다는 거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이 규정은 종기만 규정한 것이고 시작은 확정된 때부터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확정돼서 5년간 집행유예 동안 안 되고 그 후부터 2년간, 그래서 7년간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7년간 안 되는 것이지 2년만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심 파기에서 법무장관의 승수로 바꾼 거죠. 결국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때까지 뭔가로 기간을 정해놓은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법에. 이거는 모두 다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된 날까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거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플러스 2년, 이거는 빨래가 명확히 인정하고 있죠.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